이사야 소 53장입니다 이사야 소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출애국기 21장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소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을 만약에 받아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그 오래된 유대의 법은 동해복수법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이, 눈은 눈, 코는 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죽음을 당한 이쪽 사람의 가족들이 또 소를 데리고 와서 상대방 소 주인을 또 받아서 죽도록 하는 거냐 그게 법이냐 그건 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는 동해복수법을 복수를 통해서 동일한 복수를 통해서 상감하라는 게 그 상대방의 죄를 묻는다라는 게 동해복수법이에요 똑같은 복수를 한다 네가 나의 나한테 가해한 만큼 나도 너를 가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모든 부분에 적용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까 얘기한 듯이 또 소를 데리고 와서 상대방을 받아서 죽이도록 하는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소에 받쳐서 죽인 사람을 죽임을 죽게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거기에 준한 죄에 대한 대속 재물을 받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죄를 탕감할 만한 가치를 지불해 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는 방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놀라운 본문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죄 그 죄를 만약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묻는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창세기 3장 사건이 걸려든 인간은 한 명도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모든 인간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애시당초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죄를 그대로 묻는다면 모든 인간은 다 저주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불을 인간의 편에서 지불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 재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인간이 받아야 할 징벌 하나님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이 이게 전가됐다는 얘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아서 그가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그는 상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채찍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그 대신 채찍을 해결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각기 제길로 왔거늘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리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대속 제물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나이 전쟁도 보면 그 푸트니라는 사람 자신이 군림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신들도 대부분이 지배자의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왔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독특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에게 해결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대신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로마서 5장 8절은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실 그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인데 그 말을 이해 못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친 그 사건이 하나님 사랑의 아주 절정이었고 결정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백해야 됩니다 보통 기독교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것이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난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색깔도 보라색으로 하고요 이 기간을 대부분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는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고난주간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채찍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막 내가 어떤 고통의 흔적을 남긴다 뭐 이런 행위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난주간 되면 대부분이 금식기도 합니다 왜냐?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그런 금식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고난주간은 고통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이 핵심이죠 인간의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은 당연히 허물 때문에 채찍이 맞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하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고난주간은 그 어떤 주간보다도 가장 감사한 기간이고 행복한 기간이에요 그렇죠? 저주를 탕감받았으니까 그러면 저주를 탕감받은 그 사실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누리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금식을 할 게 아니고 내 몸에 채찍을 가할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대속결을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의의라도 행하는 양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는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마 심판 당하지 마 고통 당하지 마 해서 내가 그래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내가 그 고난을 가져갔어 라고 하는데 인간은 아닙니다 제가 차라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게 저는 더 낫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대속이 대속답지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렵게 이렇게 막 손발이 터지도록 일을 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내가 보답한다고 자기가 다시 손발이 터지도록 일하고 있으면 부모는 정말 그때 그 수고의 결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대속의 사랑에 대한 부분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대속의 은혜가 다 그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인간이라도 그의 죄는 탕감된 겁니다 탕감된 죄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래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시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대속한 인간에 대하여 그렇죠? 대속한 인간 그러면 인간의 죄는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리를 제기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없다 저 사람 죄는 저 사람이 해결해야지 왜 주님이 대신 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의리를 제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을 네가 이렇쿵 저렇쿵 의리를 제기하느냐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란 건 뭐예요? 은혜, 사랑, 용서, 국률 이 모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 나는 그의 문제를 일철 묻지 않고 탕감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라 죄를 찾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왜 그 사람이 죄를 자꾸 찾아서 묻으려 하느냐 의롭다 하시는 애는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분이 그를 의롭다고 했고 대속의 재물을 바쳐서 끝냈다면 너희들도 인정하라 이거예요 30살인 누가 정지하리요 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느냐 죽고 싶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말라고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끝냈으니까 저 사람의 그 기록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게 변론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행하신 가장 큰 사랑이다 가장 큰 은혜다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일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정제를 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게 감정적인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가 볼 땐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아 나 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법률적인 겁니다 법률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약적 법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에게 저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야라고 법적 선포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감정으로서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감정의 그것이 기준인 줄 알아가지고 아 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못을 내가 덮어줘야 되는데 무슨 내 느낌으로 그걸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될 수도 없고 또 그러다가 좀 실수 보면 또 확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세 번은 참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딱 세 번까지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원수를 몇 번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러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네가 용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기준이 너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 기준을 너가 갖지 마 하나님이 그냥 없다고 했어 그러면 너도 없다고 해야지 왜 너가 용서를 하니 안 하니 내가 언제까지 할까 몇 번 할까 그 숫자로 왜 네가 써야 돼요 이 말이거든요 이웃사랑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법률적 선포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라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 기분 나빠도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격해도 아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했구나 그럼 저 사람은 고발을 당할 사람이 아니네 그런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탕감이라는 겁니다 죄를 없애줬다 하는 거예요 그거 탕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감정이 아니고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중요한 대속의 은혜 이것이 나에게도 있고 남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단 타인에게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요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러거든요 참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끔 성도도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거냐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은 인정합니다만 뭔가 참 여전히 부족해요 감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타인에 대한 해석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걸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결정했는데 내가 자꾸 아니라는 게 저 사람이 저런 실수한 거 보니까 저 죄가 있는 것 같다고 자꾸 그러고 있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무고죄에 걸립니다 하나님한테 무고죄에 걸려요 너 내가 법률적으로 죄가 없다고 결정했는데 네가 왜 자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걔가 있다 없다 하냐 그게 너희의 죄다 이러면서 무고죄에 걸려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 그러면 끝난 겁니다 대속의 은혜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귀한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딱 시키고 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의인이었으면 좋긴 한데 아직도 죄가 있어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딱 믿음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으로 이미 너는 의인이다 라고 딱 선포해 준 사건인데 자기가 계속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모든 이상한 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죄가 없어진다는 등 이게 다 그 잘못된 대속의 개념이 이해가 잘못된 데서 미진한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법률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싸우니 그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